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럭녀가 얼마 안 남지 않았네요 명조끼 주머니에 카메라를 부착을 하고 우럭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마우지가 7마리 날라오는 녀석까지 8마리가 있군요 오늘은 왼쪽에 있는 작은 바우에서 홍합을 딸거니까 가마우지가 날라가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날씨 참 좋네요 날씨 최촌 이거 Inside 도마우지가 꽤 많네 아홉 마리 어디로 가나 감하우지를 코모란트라고 합니다 하얀 똥을 장렬을 하네요 다 날아가버리네 겨우 두 마리만 남았습니다 마저 날아가네요 예민한 놈들 공합을 따기 위해서 상륙을 하겠습니다 상륙을 탈 곳은 어디로 가야 이렇게 마저 날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